아 뭐야 연습생 김형준의 중프로 액틱을 위하여 위하여 저보다 빨리 끝나는 사람 없지 아직 오늘 잘하세요 대박났다 설마자씨 만세 야 병중아 나와 그게 왜 데려왔어 애들이 추년날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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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중아 너 연습해 경중아 너 뭐하냐 어? 연습하라고 하면 연습해야지 그게 왜 데려왔어 애들이 추년날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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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재밌어 혁영수 아니 아니요 연습시키고 있으세요 형님 아 시냄날에도 연습하는거야? 하긴 뭐 연습생이 그 정도는 해야지 연습해라 네 감독님 예 의자 뒤에 신겨져 있어요 아 그래요? 네 뭐지? 파카를 파카를 들어오시면 에이 이게 뭐야 아아 참 나 진짜 이 팀이 유래로 이런 연습생이 없었는데 상당히 감독을 당황시키고 말이야 내가 안 되겠네 야 어디갔어 형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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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짓으로 해놓은거야 뭐야 뭐 잘했다고 아 그거요? 응 감독님이 난 이름이 없더라구요 아 그 앨범으로? 네 감독님 얼굴을 그려놨어요 제가 네 네 저 잘했죠 아 넌 진짜로 감독님 7년만에 말썽고르기 나왔습니다 너 연예인 해볼 생각 없냐? 저요? 해보려고요 그럼 연예인 꼭 한번 해봐라 내가 잘 시켜봤는데 네 해볼까요? 네 진짜요 꼭? 감독님 제 마음 알잖아요 형준아 이거 뭐야 이것도 선물이야? 네 아까 아 지우라고? 네 지울 순 없으니까요 거기로 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하얗게 네 일단 오늘은 뉴털 미션 저그 대 저그에서는 피컨 위치에요 내가 아까 말한 거 피컨 그거를 쓰고 그리고 저그 테란전에서는 피컨도 쓰긴 쓰는데 피컨 잘 안 쓰거든 어 거의 홀드샷 H를 써 홀드? 어 봐봐 오케이 그럼 쏴 홀드를 누르면 오오 뿌리잖아 머리 뿌리듯이 어 우와 나 해볼래 나 해볼래 나 해볼래 나 해볼래 이게 미션이야? 이게 미션이야? 이걸 해서 네가 배틀렛 중계방에서 테란을 이기는 걸로 그런 미션을 하자 한 번 더 해볼까? 홀드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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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하고 H를 눌러야 돼 여기서 여기서 얘 쓰고 싶으면 이렇게 가다가 그렇지 얘 쓰고 싶으면 이렇게 가다가 얘를 이렇게 가다가 얘를 이렇게 가다가 그게 H다 자 좋아 태훈이 형 1대1 툼은 다 덤벼라 이 시전 뒤에는 홀드샷 홀드샷 퀸니에서 떠나면 어떻게 해 못하면 어떻게 해 응? 어떻게 해 못하면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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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면 이기면? 네가 밥 사 그러면 알았어 안 되겠다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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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잘한다 진짜 마이키를 그치 그치 어 아! 이거 이상해! 장난 아니야? 스승이 워낙에 좋아서 경종이니까 아! 감정이 좋아 홀드샷을 그냥 감독님! 정승했어요 좀 게이머 같죠? 넌 진짜 너무 빨리 성장하는 호우! 야호! 시도하고 한번 붙여야 되겠어 감사합니다 너무 뿌듯해요 밥 써야 돼요 감독님 저 정승이랑 밥 싸야 돼 대청소 시킬려고 해 어려운 건 했는데 마음의 심의에서 더 놀라운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런가요? 중성 감독님 이제 내 길을 바로 가시죠 감독님이랑 코치님이랑 죄송합니다 저랑 현빈이랑 먹고 이런 형태에서 하죠 절대 안 이걸 것 같은데 타이틀은? 뭘로 할까요? 감독님은 타이틀 없으시면 경기를 안 하세요 감독님! 저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럼 우리 타이틀 이걸로 걸자 이긴 팀이 진 팀한테 밥을 얻어먹는 거고 한 끼 얻어먹고 이걸로 탁 머리 맞박 진 팀이 맞박까지 맞기? 우리가 감독님이랑 코치님 이기고 감독님이랑 코치님 머리에다 탁 딱밥을 어떠세요? 가시죠? 가시죠? 신고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겼을 거 같고 그래도 두 명은 지면 제일 짜증인 것 같은데 판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타이틀에 걸린 경기에서는 제가 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 사장 봐주지 않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형주 씨가 생각보다 많이 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는데 미탈 컨트롤이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경종이랑 많은 시간을 보낸 거 같아요 열심히 했던 거 같고 나 없을 때나 쉬는 시간대도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미컨이 상당히 아마추어라고 보기에는 조금 세련되어진 플레이를 하는 거 보니까 프로한테 배우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면마 특훈한 실력을 뽐내야겠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빅매치네요 자 이런 빅매치가 없었죠? 네 경종 씨 자 갑니다 자 오늘 이 날이 왔네요 시작했어요 네 시작했습니다 네네 이러시지 말하면 안 돼요 어 아니하네 MSL인데 이거 개인리가 할 때부터 더 떨려 야 눈은 왜 원래 안 맸냐 하도 오래간봐요 아 자리 안 좋아요 어 가려 가려 안 볼게 뽀뽀기 아 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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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어 12시 12시? 아 뭐야 있는가 에? 엑 musical 엑 엑 엑 엑 엑 엑 빨리 빨리 어 잠깐만 경기와 어 치면 먹어 치면 먹어 러고 뭐 뭐 담아있어 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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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 나한테 온다 어떡해 어이 쌍컨 뒤로 빼 쌍컨 뒤로 쌍컨 뒤로 쌍컨 뒤로 그런 게 없었다고 어 그거 빼둘 그거 다 빼둘 맥냄하지 맥냄하지 어떡해 어? 맥냄 오 야 이거 꼬꾸만 뻗는데? waiter 이렇게